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간장은 바닥에 가득 채워줍니다 고기와 만든 소스 물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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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물걸음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야 우유 우유 우유도 찍어 언니가 넣어줘 제가 주음도 찍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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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처음 왔어 나도 시카 시카 근데 우리가 메뉴 마카롱 정했는데 기억 안나 이게 뭐냐? 뭔쨈이야? 딸쨈 아니야? 한 번 먹어봐 얘가 에피시장인데? 얘는 깡깡한데? 색깔 진짜 예뻐 하늘색이야 하늘색 액소 색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넣어드릴께요 잠시만요 이제 그냥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갓김치 맛있게 이것도 한 번 먹어봐 갓김치 맛있게 익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